이건가? 너무 크잖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커?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? 인성형이에요? 머리 쓰고 있는 사람은 인성형이에요? 머리 쓰고... 여기 이름 부르고 말해. 편히 하세요. 안녕하세요 형님. 편히 하세요. 편히 하세요. 안녕하세요 형님. 편히 하세요. 편히 하세요. 편히 하세요. 손 밖에 맞이 못해줘서 미안하다. 우리 지금까지 정신 없었거든? 지금 전쟁이... 되게 작지? 저기 이거... 되게 작지? 들리는 소문 회의하면 아주 그쵸. 주곤 하신다고. 안 미워. 집에 가. 너 좀 빠져 빠져. 내가 쫓아도 소용없어. 또 들어올 거니까. 우리가 어떤 사이였어요? 내가 그쪽을 되게 싫어했어요. 미워하고. 나와. 다음에 우리 꼭 다시 만나요. 너는 왜 맨날 이런 뜻이잖아. 지켜주고 싶게. 미안해. 기억 못해지. 잘 지내세요? 잘 지내세요? 잘 지내세요. 뭔가 학교 맞이 못해줘서 미안하다. 맞구나. 우리 지금까지 정신 없었거든? 지금 전쟁이었어. 판매 타는 제형. 무슨 코너가 있네. 되게 작지? 되게 작지? 되게 작지? 아 여기서 여기까지만? 작지? 아니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잠깐만 이리 와봐. 일단 짐을. 너네는 방을 지금 못 풀어. 그러니까. 방을 못 풀어요? 방을 못 보니까. 아 짐 진짜 아프네. 안쪽에. 무슨 방이 있어. 거기다 대충 짐을 싸놓고 다시 나와. 알았지? 저 안쪽에 쭉 들어가 봐. 우빈아 이게. 작게 하는 거야. 진짜 속은 거예요? 아니야. 작게 작게 하는 거지 우리. 사이즈. 어? 사업이 커지셨네요. 우빈아 네가 워낙 사이즈가 크잖아. 아니 형. 작게 했어. 소규모지 이 정도면. 아니. 구멍가게지. 구멍가게야. 작게 작게. 야 정육 어떻게 할 거야. 야 정육 어떻게 할 거야. 광수야. 이거 형. 잠깐 문 닫아야 될 거 같아. 아니. 정육 어떻게 할 거냐. 나 지금까지 정육 배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아니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돼. 다 해야 되는 거야? 일단 야. 일단 일로 와. 아니 잠깐만. 지금 일할 복장으로 다 갈아. 아니 이거 지금 뭐지.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형님? 이렇게 일하는. 오케이. 아니 오랜만에 텔레비 나온다고. 지금 그런 거 지금. 근데 또 텔레비가 뭐냐. 텔레비. 야 네 선도 많이 나오더라. 이게 잘못된 거 같아. 잘못된 거 같아. 옷들 갖다 놓고. 바로 나와. 시간이 없어. 참. 아니 이렇게 시작이야 뭐. 그냥 이런 거 안 물어봐. 아니 나는 그렇다고 쳐도. 아니 이게 지금 이거. 옷이 지금 잘못된 거 같은데. 이게 지금. 약간 형. 지금 제 복장이 약간 부끄러운데요. 제 스스로가. 넌 그렇게 입어야지. 넌 어쩔 수 없었어. 넌 그렇게 입어야지. 넌 어쩔 수 없었어. 왜 이렇게 입어야지. 아니 근데 너무 큰데? 진짜네. 진짜네. 고기를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. 고기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앞치마. 응? 앞치마. 앞치마? 앞치마. 어머나. 이거 어머나 이렇게 많이 해 주셨어. 잘 됐네. 이거 어머님이 누가 해 주신 거예요? 어 이거. 대박이다. 요거는 타바닥. 코로나. 이거 알바생? 요거는 알바생. 어쩌다 차. 알바생. 아니. 게스트를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. 저기 알바생들 저기 있잖아요. 저기 알바생들 저기 있잖아요. 저 설명이나 있어가지고. 저기 한 줄로 오잖아. 안녕하세요. 얘네들 입어야 되니까요. 저희가 말한 알바생을 게스트. 게스트. 게스트 얘는. 아 누구세요? 아 누구세요? 네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제 막 데뷔한 친구들이라. 저희 3인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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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아이돌. 아이돌. 지금 미국에서 인기 많죠. 네 아이돌인데. BTS인가? 네. BTS를 노리고 이제 BTS를 이기려고 만든. BBS. BBS. 이거 뭐예요? 바로요? 잠깐만. 잠깐만. 그럼 BBS. 선생님이세요? 내가 사장이야. 아 맞네. BBS. 미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. 그쵸? BTS는 이기려운 대악마. BTS의 대악마. BBS. 이기려운 대악마. 뭐 약간 인명식 같은 거. 기가한데요? 내가 여기서 뭘.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따뜻하고 싶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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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로. 네. 진짜.